이 어린이 귀여운 어린이가 선물을 받았는데요 분홍색 샛니 텀블러를 봤더니 물을 흘리고 엄마에게 포옹을 해줍니다 엄마도 뿌듯해하죠 내가 오픈런 띄어서 됐다 얘야 거의 요런 표정입니다 아빠군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편견이 없죠 편견 없는 편견 없는 발언이었어요 부모님에게 울고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어린이 옆에 밑에 아이폰 보이세요 아이폰도 있는데 아이폰 신경 안 쓰고 이 분홍색 발렌타인 스탠리 텀블러를 받고 너무 좋아해요 귀여운 분홍색 옷 입은 거랑 완전 깔맞춤 뉴욕타임스 기사입니다 왜 사람들이 탈겟에서요 발렌타인 스탠리 텀블러 때문에 캠핑을 하고 있냐라는 제목의 뉴욕타임스 기사입니다 스탠리는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텀블러 브랜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한 110년이 넘은 브랜드인데요 요런 제품입니다 스탠리라고 제가 제품 홍보할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미국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캠핑 아웃했대요 탈겟에서 탈겟이 어디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롯데마트 홈플러스 요런 약간 빨간색 이미지로 약간 그 세션이랑 또 할인 식품 이런 거 파는 대형 마트인데요 월마트보다는 조금 깔끔한 이미지로 탈겟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스타벅스와 탈겟이 아 스타벅스와 스탠리가요 그 이제 코어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리미티드 에디션 텀블러로 내놓은 거예요 아주 물리적 충돌까지 일으켰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차장에서 캠프를 하고요 난리가 났답니다 미국에서요 근데 선반에 남은 건 요 제품 요거 발렌타인 에디션 안 같이 생겼죠 요거만 남은 거예요 발렌타인 에디션은 뭐냐면요 요 핑키핑키한 요겁니다 요게 지금 장난이 아니랍니다 이 기자 스판 덱이라는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다음에 타겟 갈 때는요 You might need to wear a helmet 헬멧 쓰고 가세요 너무 오픈는 심하거든요 아 헬멧도 그 가게에 파네요 약간 익살맞게 기사 리드를 시작했습니다 MG세대 G세대라고 할게요 M세대는 저까지 포함되니까 Z세대 지금 이제 2010년 세대들이요 이 텀블러를 받고 인증샷 올리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미국 아침 투데이쇼 같은 데서 난리가 났어요 얘기가 받고 I got Stanley 하고 있는 나 스탠리 받았어 라고 하고 있는 사진이 미국 모닝쇼에도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보내드렸던 이 우는 이 사람도 이 소녀도 미국에서 화제가 됐고요 이 스탠리라는 브랜드가 원래는 이제 뭐 노동자들이 공사 현장에서 막 마시고 던지고 쓸 수 있는 이렇게 멋진 곳에서도 막 며칠이 지나도 얼음이 살아있는 그 보온병으로 유명했는데요 프록스를 히트시킨 그 샌들 히트시킨 이 사람이 대표로 2020년에 영입되면서 약간 이템 약간 핫 아이템으로 영한 그 젊은 사람들에게도 아 요거 갖고 있으면 좀 있어 보여요 요게 패션 아이템이에요 라고 먹힌 거예요 어 지금 스탠디입니까 작가님 어 잠깐 잠깐 주세요 일로 그러셔도 돼요 우리 작가님 또 패션에도 일가견이 있는데 아 우리 이것도 스타벅스랑 같이 코워크 한 거네요 어 작가님 스탠리 갖고 계시네 역시 작가님 뭘 알고 계신 분이네요 저는 이거 락앤락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준 거 요거 쓰고 있는데 요거 무료로 주길래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아 따뜻함에도 요것도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? 며칠 전에 미국에서 또 사에서 화제가 났는데 이 텀블러 스탠리 텀블러에 든 막 다 숙검댕이가 됐는데 스탠리 텀블러에 있던 얼음 짤랑짤랑 소리가 날 정도로 하루가 지나서 갔는데도 불구동이 속에서도 스탠리 텀블러가 살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이 크록스에서 영입된 대표이사가 아주 영리하게 영상을 찍었죠 아 화제가 난 차주님 정말 화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스탠리 텀블러의 기능은 잘 확인하셨죠? 저희가 새 차도 보내드리고요 스탠리 텀블러도 새로 드릴게요 이렇게 또 아주 영리하게 온라인에서 마케팅을 한 겁니다 이 스탠리 텀블러 밸렌타인 에디션이요 6만 5천원 그러니까 49.95달러인데 인터넷에서 70달러 많게는 400달러 한 50만원 넘게 리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연락 장배를